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분들께서는 잠시 뒤쪽을 바라보시고요 자 그럼 뜨거운 박수와 7오타브 썰 정도의 돌고래 목소리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 자 이때까지 봤던 오늘의 주인공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박수! 목걸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생스러운 훈래 절차를 마치고 존경하는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주례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랑 한 주누군과 신부 입희경량의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맞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대 감개무량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신랑 한 주누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공부 교제 첫눈 딱 등장하셨을 때 후광이 비치시는데 아 이분이야말로 새공부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자질과 역량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은 저는 확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신부의 신랑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만세삼창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주누은 내 남자다! 한 주누은 내 남자다! 한 주누은 백호자! 유룡자다! 박수! 크림 크림카노 그까운 표oro 고마워 날 Dolores 감사합니다.